가격은 아까 방하고 똑같고 같은 건물이니까 똑같은데 방이 여기가 딱 봐도 좀 더 넓어 보이지 않아요? 네 그쵸? 뭐 조금의 차이긴 한데 2m 95에 4m 65 1000에 30에? 아무튼 지상층에 이 정도면 많이 괜찮습니다. 물론 이제 1000에 30에 지상층이다 보니까 어? 화장실에 창물도 있네? 없는 줄 알았는데? 화장실에 창물도 있고 최강은 근데 앞에 여기 건물이 막혀 있는데 그래도 앞에 건물이랑 좀 거리가 있어서 아예 안 들어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1000에 30으로 지상층 때려주게도 안 된다 하면 이제 처음에 25로는 없을 거에요 지상층에 25로는 없을 거고 아마 포항도 월룸이 월세 30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는 한 225면은 역시